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또 위험한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기 작가가 이쪽으로 지금 너무 꽂혀있어 나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아 불안한데요 오늘 조금 위험한 컨텐츠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여사님 네 오늘 여사님 특집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여사를 주목해왔던 한 기자가 있었으니 그 기자는 바로 구영식 기자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자님이 2012년부터 이 위험한 검사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주목을 했었어 그러나 워낙 이분이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없었어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워낙 영향력이 없었어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분들은 재평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네 뭐 저는 국민들에 의해서 재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평가 받고 있다고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좀 출연하세요? 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약간 본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시각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오마이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라든지 뭐 최근에 나온 그 사우나 드레스룸 드레스룸 이런 거 다 오마이뉴스가 지금 특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누가 취재하는지 난 너무 궁금했어요 전 너무 궁금했는데 와 그냥 난 궁금만 했거든 네 그런데 정승기 작가가 모셔왔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야 나도 기사 읽으면 되거든 근데 이번에 직접 모셔와버렸습니다 네 조선의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그 어떻게 그런 쪽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계십니까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취임하고 네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특종을 또 했었는데 네 맞아요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한결에서 좋은 자료를 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보도로 공유해주셔서 저희도 찾아보면서 더 파괴됐습니다 아 무섭거나 걱정되거나 아니면 외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지요 아 그냥 가족끼리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도 압수수색 들어올까 아 웃는 일은 아닌데 네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지금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앞으로 취재 계획이 더 있나요? 어 사실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가닥가닥들이 나중에 어떻게 또 터질지 모르니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네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임명장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여를 했습니다 네 그 현장에 계셨다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당시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그런 임명장 수여식이 있으면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 중에 일부 풀 취재 기자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기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하죠 그때 김건희 여사를 처음 봤죠? 저는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그때 사실 처음 봤죠 네 근데 처음 보고 와 뭔가 좀 아주 특이한 캐릭터다라는 기사를 썼죠 그 제가 여기 방송 오면서 오늘 방송 주제를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정해봤어요 네 뭐냐면 이제 김건희의 주도성 지배성에 관한 몇 가지 일화 이런 좀 약간 어려운 듯한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이게 이제 조선의 기자가 취재했던 관저도 사실은 김건희의 지배성 주도성과 관련된 사실 저는 사건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배성이 강화가 되면 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시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냐 그렇습니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뭐 그거를 이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V1이 김건희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도성 지배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진보진영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을 왜 대선 후보의 부인일 뿐인데 왜 그거를 검증을 하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나 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보통의 여성이 아니고 보통의 대선 후보가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먼저 그 임명장 수여식 일화 말고 먼저 한 가지 일화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전시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후원사 또는 뭐 협찬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언론사 임원을 고의 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고의 임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아우 또 불안해 뭔데 또 근데 이제 그때 마치 전화가 한 통에 걸려왔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근데 그 그 임원을 만날 때 네 만날 때 누군지 모를 사람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가 왔다 네 근데 그 전화를 건 쪽이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죠 아 네 그럴 수 있죠 부부니까 근데 이제 그 임원이 곰곰이 지켜봤는데 어 그 윤석열 검사한테 말을 노트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말로 대화를 했다는 거죠 네 아 부부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12살 차이가 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의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3자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반말투로 대화를 나눴다는 걸 보면서 그 언론사의 고의 임원이 딱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 부부는 김건희가 위에 서 있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그걸 직접 목도를 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런 하나의 일화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자님이 김건희 여사를 단순한 누구의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포착해 낸 게 바로 그 임명장을 수여했던 그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잠깐 좀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면을 한번 보시죠 그때 그 시절 장면을 보면 참 묘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러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대표야 와 야 이 장면은 진짜 네 담소를 나누고 있네요 와 아 이제 임명장을 받네요 아휴 아휴 임명장 받아 졸업을 정말 안타까 임명장을 받는다고 김건희 여사 또 함께 있군요 지금 보면 참 아주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될 만한 장면인데 어찌됐든 저 장면은 다 공개가 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이 김건희 여사한테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사실상 공적인 자리의 첫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바나 컨텐츠를 했을 때도 그렇고 남편이 검사했을 때도 공적인 자리에 그렇게 나서지는 않고 코바나 컨텐츠 일이라든지 자기 일에 주로 자기 사업에 주로 몰두했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 특히나 최고의 권력의 장소인 공간인 청와대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는 자리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공직자 부인으로서 거의 첫 데뷔전이다 중요한 데뷔전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저 임명장을 받고 그 이후에 뒤풀이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셨다는 거고 그때 아주 와 이거는 그냥 간단한 배우자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다고 기사까지 썼는데 그 내용 전해주시죠 제가 거기에 직접 있지는 않았고요 제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급 인사 5명을 제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아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그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임명장 수여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는 발언이 없고요 그냥 그야말로 임명장 수여식만 하고 그 옆에 있는 인왕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차담회를 보통 하거든요 수여식 끝난 다음에 거기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윤석열 총장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를 했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 권력도 국민한테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춰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아주 그럴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가 딱 언론한테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모두 다 나가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은 다 나가 있고요 비공개 차담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걸 이제 아주 놀라운 광경 7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지배성, 주도성에 관한 일화가 사실은 일어나죠 궁금해요 어떤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통 이제 배부자가 공직자가 돼서 같이 보통 이제 꽃다발을 받고 그렇게 인사를 할 때는 자리할 때는 보통 이제 축하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부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인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배우자는 남자가 와도 남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성이 공직자였을 때도 남편이 와서 보통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차담회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날은 유독 김건희 여사가 말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말이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몇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님 뒤를 돌아보세요 대통령님 뒤를 돌아보세요? 네 보통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어떤 자제를 지시잖아 그거는 네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못하지 보통 이제 내조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끝인데 대통령님 뒤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뒤를 이렇게 쫙 돌아본 거죠 어 그래 뭐라고요? 뒤통수 칠 겁니다? 아니요 뒤에 뭐가 있었냐면 1m 곱하기 1.5m의 액자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 액자가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점핑을 아이들하고 함께 점핑을 하는 사진이 있었고 아 바로 저 사진인가요? 네 지금 아마 저희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했던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전시회에 문재인 당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가서 이제 주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저 점핑을 한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사진만 가져왔으면 그래서 사진만 가져와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전달하고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아 저거를 현장에 김건희 여사가 들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 사진을 자기가 가져오면서 그 사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의 사람은 점핑을 할 때 앞을 보고 점핑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을 보고 점핑을 했다 보세요 진짜 하늘을 보고 점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하던 기획 전시회인데 그때 이제 오바마도 똑같이 저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하늘을 보며 점핑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여기 댓글에 작업한 거니라고 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부적절한 댓글이고요 아니 거기에 참석했던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얼마나 갑자기 놀랬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품평까지 하고 이게 상당히 참모들로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참모들도 사실 김건희 여사를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 대한 품평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럴 줄은 전혀 굉장히 당혹스러웠대요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앞에서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제 이래서 아 좀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와 아 이거 왜 기사 안 썼어요? 제가 기사는 썼습니다 썼어요? 네 워낙 영향력이 없는 분이라 와 이거 내가 못 들겼네 아 그때 이게 별로 탁급력이 없었습니까? 그 기사가? 그렇죠 뭐 그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약했고 아 맞아 윤석열 검증도 사실은 약했죠 그때는 대장동 사업 등등이 계속 검증의 주요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도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있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청와대 그 당시에 환담장이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아 이 정도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 참모들이? 네 그런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어 근데 그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의 사실상 권력 서열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순위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사후적으로 들은 얘기에요? 아니면 그 당시에 들은 얘기에요? 그 2021년에 제가 이제 그 다섯 명의 수석급 인사들을 네 자리에 있었던 수석급 인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에요 아 그분 누굽니까? 아주 그 통찰이 있는 분이네 그분은 제가 진짜 뭐 취재원은 밝힐 수가 없고요 아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와 제가 오늘 그 김건희의 주도성 지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반말을 했던 것 일화 네 그것도 사실 보면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네 위에 있다는 그 지배성이지 지배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일곱 시간 총 일곱 시간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그와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권력을 잡는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남자고 윤석열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발언은 제가 얘기한 바로 그 김건희 여사의 주도성 또는 지배성을 보여주는 아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종의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서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게 구조화된 그 내적 자아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십성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왜냐 이것이 곧 국정농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의혹이 점점 짙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십성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청와대 이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관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조선의 기자께서 취재를 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바로 이런 김건희의 주도성 지배성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조선의 기자님이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자 뭐 어떤 부분을 좀 짚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축권은 불법이라고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좀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네 22년 5월 달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설계를 했던 업체가 이번에 중축에도 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네 여기가 법인 등기 없는 개인 사업자 1인 기업이고요 1인 기업이야 어 그런데 또 좀 어떻게 이런 회사가 두 번이나 관저 공사에 참여를 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네 이분의 부인께서 그러니까 이 대표님의 부인이 1인 기업의 부인이 부인분이 히림 건축사 사무소 출신이고 히림은 코바나 컨텐츠의 과거 세 차례 후원을 했던 업체거든요 아 또 코바나 컨텐츠가 들어가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연결골이 좀 약하긴 한데 뭐 약하긴 한데요 어찌 됐든 1인 기업이 두 번이나 관저 공사를 따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관저 공사를 따낸 이 1인 기업 혹시 그 사무실 같은 사진이 있습니까? 네 그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되...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네 갔더니 호수가 주소지에 있는 호수가 저기 적혀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여쭤봤더니 여긴 가상 주소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아 법인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주소만 빌려주는 곳들이 있는데 저기가 그런 곳이었나 보군요 네 법인 등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입니다 아 사업자 등록 아 죄송합니다 법인이 없는 곳이에요 아 사업자 등록 아 죄송합니다 네 사업자 등록 와 근데 저런 주소를 빌려야 될 만한 그런 업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실 관저를 공사를 했다 두 번이나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첫 번째 22년 5월은 수의계약이었고요 이번 22년 8월 거를 저희가 알아낸 건데 여기는 수의계약 여부도 알 수 없고 액수도 알 수 없어요 아 그거는 공개가 안 됐고 근데 저는 그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액수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어디도 다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 너무 이상한 일이야 사실 아니 대통령 관저 정도면 이 보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못합니다 그렇죠 네 네 심지어 설계를 맡은 업체인데요 그렇다면 이 관저의 설계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해킹될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큰 화제가 됐던 게 사우나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2022년 8월 증축이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 공사가 이뤄졌는데 그럼 과연 이 공사가 무엇이었냐라고 좀 추적을 해보니 드레스룸과 사우나였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팩트로 단정 지어도 될 상황인가요? 실제 이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대표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이 공사에는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크기와 위치까지 특정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심평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 사우나와 드레스룸 들어간 예산은 모르는 거고요 네 액수 알 수 없습니다 액수 알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이 관저에 떡 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 이거는 내용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테니까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올해 5월달에 있었던 증축인데요 올 2024년 4년 뭐 계속 증축이 있어 이거는 용산구청 자료에 나와 있어서 좀 추적을 해봤는데 거기 시공업체랑 설계업체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나주와 전주에 있어요 용산에 있는 공사를 왜 거기서 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무락정 찾아갔죠 아 그 기업이 나주와 전주요 전주에 있는 기업 전남 전북에 있는 업체가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있어 그래서 좀 그렇게 추적해서 여쭤봤더니 알고 보니 이게 작년 9월부터 11월 동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전시됐던 한옥 작품이에요 자 일단은 그 전시됐던 그 장면 보겠습니다 요게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올라간 사진이군요 이게 김건희 여사처럼 보이는데 맞죠? 네네 그리고 저 작품이 설치가 됐고 아원의 시공간이라는 한옥 형태와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작품인데 용산 관저에 가져갈 때는 미디어 아트를 떼고 한옥만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 관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미술 작품일 때는 저 기와 지붕이 없었는데 그거를 얹고 밑에 그 돌 부분 있잖아요 침석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건축물로 들어가 있는 거군요 건축물입니다 현재 근데 저게 용산구청에는 등록이 돼 있고? 네 지금 부동산 등기에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을 위반한 거고요 이게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아니 그럼 어떤 경로로 저게 들어가 있다는 건 혹시 밝혀졌나요? 그래서 공사비는 저희가 설계랑 시공까지 8천만 원이 들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원래 미술 작품이었잖아요 이거를 미술 작품을 가져오는 거에 대한 대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최근에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서 말씀 주셨죠 8천만 원 말고 다른 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무상으로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뇌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탈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단어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끝나고 광주에 있는 어떤 갤러리에서 실제 전시가 되고 있던 작품이었거든요 전시 입장료를 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던 작품인데 그냥 무상으로 가져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일단 그거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아원고택 측은 저희 취재에 응해주지 않으셨고 다만 대통령실이 그렇게 밝혀가지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된 거죠 이거 엄청 큰 일인데 이거 왜 잘 안 커지지? 이거 엄청 큰 거 아니야? 디올 빼고는 될 게 아니네 BTS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BTS가 또 저기에 방문을 했었어요? 아 BTS가 또 관심도 가졌던 작품이고 근데 저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대통령 관자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이거 디올 빼고는 훨씬 큰 건 아니야? 아니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차분합니까 다들? 나만 이렇게 흥분하나? 더 해주세요 흥분 아니 이거 디올 빼고는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디올 빼고는 300만 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등기를 1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저희의 걱정은 여기가 국가중요시설이라 건축물 대장을 뗄 수가 없어요 혹시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제대로 소유권이 명기되어 있으면 저희가 헛다리 짚은 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장에는 혹시 있으지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를 할 때 대장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대요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서 근데 이번에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서 대장도 아직 안 해놨다고 1개월 이내 할 예정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예 예정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소유권이 진짜 불명인 상태가 운영위 통해서 더 드러난 거죠 아니 그러면 사후적으로 그걸 또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게 있는데 그때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원주인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등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그냥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금전거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볼 때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주인 이름으로 등록될 것 같아 원주인 이름 맞죠? 열심히 지켜봐야죠 맞잖아요 꼭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조용하다고 이거? 아니 두 분이 워낙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아주 짬되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보니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정자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 관저가 많이 초라하다면서 외빈들이 많이 오시니까 세웠대요 이거를 네 그리고 아무튼 이거 등록할 예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관저가 외교부 장관 관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네네 지금 들어간 관저가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 관저를 딱 한 번 외교부 장관 하셨던 분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한 번 딱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잔디로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잘 조경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초라하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초라하면 뭐 아는 작품이나 남대문도 거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초라하고 안 초라하고가 아니 뭐 좀 약간 허전해 보여서 그냥 광화문 좀 갖다 놨습니다 하면 답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분 참 성격들 좋으시네 성격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네 와 이거 이렇게 조용하다고?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만난 모든 직군 다 포함 이렇게 기력 없는 두 분은 처음 봅니다 내용은 엄청나게 무겁고 아주 날카로운 내용들인데 아주 나른하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안에 비해서 너무 가벼이 받아들여질까봐 제가 조금 더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못 전해드린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10분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 좀 길었다 5분이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7분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액자 사진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당선에 대한 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네 아주 가만히 그런데 제가 다른 이제 노트를 통해서 취재한 걸 보면 일화들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사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날도 임명장 수혁신날 그날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건 확인된 거죠? 네 그건 뭐 다섯 사람한테 다 확인하고 그래요? 네 이거는 여러분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걸 강조해야 돼 지난 대선 기간에도 마치 엄청나게 저급한 취재고 저급한 보도인양 취급을 했거든 아시죠? 그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7시간 통화한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했죠 언론들이 보도가 잘 안 됐죠 그거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괴로워요 MBC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죠 그 보도를 아예 안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맥락을 짚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바람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뭔가 좀 면제부 주는 듯한 그런 역할을 사실은 했었잖아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력이 없으신 기력이 없으신 하지만 지금 살면서 가장 힘을 많이 낸 거랍니다 원래 기력이 없어요 두 분이 이게 캐릭터입니다 함께하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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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